온라인 개학과 고3 수험생의 학력 저하 우려 속에 대입 진학 지도 지원단 활동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 전라북도 교육청은 정시와 수시 지원에 대비해 학생들의 상담과 지원 전략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 교사들로 구성된 79명 규모의 대입 진학 지도 지원단을 운영하며 관련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수시 지원 수험생의 70%를 차지하고 있는 도내 대입 상황을 감안하면 지원단의 입시 분석과 자료 개발에 대한 역량 발휘가 주목됩니다. 전북권 뉴스였습니다.